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22 뉴욕주 예비선거가 지난달 28일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주 하원 65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그레이스 E 후보는 개표 결과 46.40%, 4,381표의 득표로 33.12%, 3,127표에 그친 2위 1,2파, 사이리2파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. 이날 승리로 이 후보는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주 하원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. 특히 맨하탄, 차이나타운 등을 중심으로 한 주 하원 65선거구의 경우 지역 특성상 민주당 예비선거가 곧 본선거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상 첫 한인 여성 주 하원의원 탄생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입니다. 한인 남녀를 통틀어서도 론김 의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가 됩니다. 이 후보는 지역 유권자들이 보내준 압도적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본선까지 남은 4개월여간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지지자들의 뜻에 부응하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한편 이날 주 하원 25선거구 퀸즈 플러싱, 프레시메더우 등의 판사 임명위원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윤용 전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과 샤론이 전 퀸즈보로장 대행 등 2명의 한인 후보 역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. 미 전국적으로 아시안 인구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연방센서스국이 30일 발표한 2021년 인종별 인구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미 전역에 거주하는 아시안 인구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 1.2% 증가한 2,392만 2,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같은 기간 흑인 인구가 0.7% 증가에 그치고 백인 인구는 오히려 0.03%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아시안 인구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히스패닉 인구는 아시안과 같은 1.2%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. 아시안 인구 분포를 대도시 권역별로 살펴보면 뉴욕시 권역, 뉴욕, 뉴저지, 펜실베니아가 263만 3,881명으로 아시안 최다 거주 지역으로 꼽혔습니다. 미 전체적으로 아시안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20만 6,476명이 태어나고 9만 1,232명이 사망해 자연 증가분이 11만 5,244명으로 추산됐습니다. 여기에 8만 5,889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. 한편 센서스국은 미 전체적으로 중간 연령을 38.8세로 추산하며 지난 20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. 뉴욕시에서 코로나19 확진율이 지난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28일 기준 뉴욕시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율은 9.94%로 지난 1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더욱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주 동부는 확진율이 20%를 넘어섰고 맨나탄 일부 지역도 확진율이 17%를 기록 중입니다. 뉴욕주 전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 28일 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이상 꾸준히 줄어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2천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. 뉴욕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BA5 변이는 오미크론의 초기 변이보다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 전파 속도가 10에서 15%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뉴욕 장로성가단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퀸자아닌 교회에서 제1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. 40여 명의 장로성가단 멤버들은 이날 사케오의 내려오라 등 10곡을 찬양했습니다. 소프라노 이해실과 바이올린의 유안나, 톱 연주 정인국, 아이노스 남성중창단, 크리스탈 앙상블,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 등이 찬조 출연했습니다. 한편 장로성가단은 우크라이나 난민선교와 민권센터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.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